드디어 한국의 권하솔팀과 중국의 아우르걸어팀이 매치가 성사되었습니다. 우선 우리 권하솔 선수가 사실 아우르걸어를 가장 만나고 싶어 했던 분이 아닌가 싶은데 아우르걸어랑 싸우고 싶고 아우르걸이랑 붙을 겁니다. 제가 오늘 중국에 온 이유는 아우르걸어를 죽여버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아우르걸어팀 대 권하솔 선수 팀의 대결이거든요. 사실은 팀원들이 잘해줘야 권하솔 선수의 자존심도 지켜지지 않을까. 상대들을 보니까 쉽게 잡아먹을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또 중국팀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는데 아우르걸어 선수는 권하솔 선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앞에 있는 선수들 중에 강해 보인다 하는 선수가 있습니까 중국의 눈으로 봤을 때. 생각하는 선수는 어디에 있는 선수는 없어요. 나는 그것을 까ia도 말하지 못했는데요. 이건 아우르걸어랑ياogene해. 하나 사장의모르의install 쌓아도 지릴 것 같은데요? 준비만 봐도? 양진카이, 마아오빈, 조 선수랑 붙는다면 누구랑 붙으면 더 편하시겠어요? 둘 다 덤벼도 저는 한 손에 하나씩 처리하겠습니다 한 손으로 하나씩? 찬송의 코너 하나씩 더 편하시겠어요? 사실은 지우向다 승리의 공작이요 잘 됐습니다 본격 대결에 앞서 탐색전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탐색전에 승리하는 팀에게는요 본격 대결에 큰 베네핏이 주어질 예정이니까 탐색전이라고 해서 아마 또 대충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펼쳐질 양 팀의 탐색전은 익스트림 탈슈룸입니다. 레리 레리 스톱 스톱 예수, 네가 순서 이야기해줘. 앉은 순서대로 할 것 같아요. 체급 2번 순으로. 체급 순서대로 하자고? 네. 뒤에서. 그래. 기선지야만 하게. 전략은 좀 센 애들을 초반에 놓고 2점을 먹고 시작하자. 하나 둘 셋 하면서 몸을 썰어서. 대가리에서 숙여야 돼. 대가리에서 숙여야 돼. 이빨 깎여먹어. 나강룡구구. 다친다. 다칠 것 같으면 그냥 져도 되고. 오늘 시합할지도 모르니까 진짜로. 부상 아예 없이 하고. 오늘이 질 것 같으면 한 대라도 그냥 막으면서 해. 몰라. 오늘 싸울 수도 있으니까 진짜 몰라. 부상만 당하지 마. 안 그래도 아픈 데 많은데. 관심이 없으면 좋 ki 가. 너는 없는데, 내가 믿는다. 하지만 내가 해야지. 네. 너희 둘이 꼭 승리해. 둘이 둘이 꼭 승리해. 너희는 못먹어. 너희는 못먹어. 너희는 못먹어. 이렇게 말이야. 이렇게 말이야. 1, 2, 3. 1, 2, 3. 내 마음이 안 나요. 내가 못먹어. 중국 애들의 상태를 보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4대 0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익스트림 팔씨름 권하솔 팀 준비되셨나요? 네. 아우루 걸어 팀 준비되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익스트림 팔씨름 대결을 펼칠 급taking cons Mitglied 차이 Whenever B-IP 사과 안 돌려주세요 네 문 하귀를 어? 우리 앤ケ운은? 예희 선수! 개이라고 하는 거 같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가보겠습니다. 상탄지원 countries' smoked pottering. 네, 괜찮아요. 방송국에서 찾을 수 있었던 곡을 보겠습니다. 신경을 포커시기 label 준비하는 편. 자 인샤오는 그리고 이예지 선수의 번의 대결입니다. 잡았을 때 느낌이 있잖아요 안 넘어가니까 그냥 때리라고 하자 그냥 무조건 때리자. 자 가겠습니다. 레디 레디. 원자 분 제가 이 선수를 때려 보겠습니까 무조건 때리자. 안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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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뒤만 와라. 뒤만 와라. 저는 예지가 생각보다 악바리더라고요. 어금지 꽉 깨물고 대가리 숙이고 잘 맞더라고요. 엄청 잘했습니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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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지만 저희가 더 많이 때리지 않았나요? 살짝 이긴 듯한 느낌? 줄어들여고요. 익스트림! 팔찌름! 두 번째 팀! 앞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앞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차오 선수가 첫 번째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세게 때릴 생각하지 말고 딱 잡고 있잖아. 한 대씩 힘 딱 주고 톡톡 쳐 알았지? 네. 네. 저게 늘어고있는 점은? 한 대에 안tt게 졌어야 하네요. 좀 더 잘 안쪽지게 졌을 수 없는데. 중심은 더 가 via지? 커서 다빨이. 내 힘을 더 하세요. 엉뚱에 가다. 투주 수납이 덥지 않으면 정리합니다. 두 분의 덜은 대결입니다. 나의 몸이 더 나아. 아주 ampl이. 여기만 치고 마지막으로 이lift은 왜 이렇게 많이 볼 수 없는 너는 안쪽을 원하는 너무나 더 많아 한결은 안 좀 더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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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대선을 수있고 이와 같은 팀의 승리가 하자 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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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되게 못해요. 괜찮아요. 힘이 좀 제가 더 세요. 레슬링으로 굴러온 짬밥이 있는데. 레디! 스타트!